오늘은 포즈 미니라이블날! 썸미스 분들과 미니라이블를 하는데요. 소값은 어떠신가요? 일단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가 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팬분들이랑 함께하는 미니라이브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있어서 오늘 미니라이블도 화이팅!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이제 SNS로 썸미스한테 얼른 보고싶다고 게시를 하고 왔는데 이제 진짜 전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홈페이지 보고 싶다. 저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따 봐요. 안녕. 뭐야, 긴장이 아니지? 팬들 만날 생각하니까 뭔가 설레네요. 이따가 아주 무대를 부셔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자네. 체크할 때 욕맛이 많아. 이거 보면 되겠죠? 아, 맞아. 약간 이런 느낌. 아, 왜 저래? 하셨어요? 아, 저거 완전 좋아요. 그거예요. 아, 귀여운데요? 감사합니다. 이제 40분 남았어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저는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인데 지금 긴장이 좋아요. 지금 노래 공개됐을 텐데 서밋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오늘 어때요, 이 물? 귀여우면 안 돼. 다 할 수 있겠죠, 쇼키? 파이팅, 존나야. 컴백 축하합니다. 컴백 축하합니다. 컴백 축하합니다. 컴백 축하합니다. 야, 빨리 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누가 생긴 거 있어. 나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 좋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제 롤라라라는 라이썸이! 연구하고 B. 한 명 더 수출하는? 네,culus. 제주도. 주인공 라잇썸 나와주세요! 우리 먼저 단체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라잇썸! 안녕하세요 라잇썸입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귀여워요 귀여워요. 셋! 뼈! 하나 둘 셋! 길이! 하나 둘 셋! 호! 썸잇분들에게 어떤 앨범인지 주연 씨가 소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의 이번 디지털 싱글 포즈는요. 좋아하는 상대방을 카메라에 비유해서 그 앞에서 당당한 포즈를 취하면서 나의 매력을 발산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라잇썸의 썸머쇼 곡이에요. 포인트 동작을 같이 춤추면서 알려드리는 곡입니다. 5,6! here we go here we go yeah like that, I like that, Ooh feel so high high like that, I like that, Ooh make you my mind 얘 저머니인데? 정답! yeah! 주연! 오케이, 주연! 스카이라인! 정답! 미숙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 자,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연 씨부터 읽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라이스 홈 컴백 축하해! 컴백해서 너무 기쁘단! 10개월이 짧은 기간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그동안 위버스, 버블에서 친구처럼, 가족처럼 재미나게 나눴던 대화들 그 시간도 내겐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했어. 제 삶에 한 페이지를 채워줘서 고맙고 오늘로 새로 적어 나갈 페이지도 기대가 돼요. 하고 싶었던 것을 행복하게 관광도 챙겨가면서 발톨기를 보내기! 그리고 열심히 버티고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멤버들은 평생 행복하기를 바랄 뿐인데요. 더 많은 데 다 쓰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갈 것 같아. 라이스 홈 컴백 축하해! 연말 시상식에서 포즈 한 번 잡아줘자. 라이스 홈!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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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또 가봐야 하는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부터 포즈 활동이 시작되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라이스 홈의 디지털 싱글 포즈 미니 라이브에 찾아와 주신 우리 서민!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내일도 화이팅할게 우리! 안녕! 어떡해! 대단해! 아니 엄마 용서하세요! 아니 엄마 사나가 왜 갔던데 감사해요! 감사해요. 라이스 홈도 너무 고생했고 혜선이 분들도 너무 고생했지만 우리 썸이도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맞아 기다려줘서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괜찮아요 이제? 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라이스 홈! 지금까지 라이스 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ə-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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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바로 시작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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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잇썸 디지털 싱글 포즈 미니 라이브가 끝이 났습니다. 근데요. 오랜만에 썸잇 앞에서 이렇게 무대 하니까 색다르고 운동적이고 울려있다. 눈물이 날 수 있었어요. 저희가 너무나도 기다리던 포즈 무대를 오늘 썸잇 앞에서 제일 먼저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앞으로의 우리 포즈 활동도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활동은 정말 우리 덕분에 올 거예요. 맞아요. 멤버들도 너무 고생했고 우리 앞으로 남은 활동도 화이팅해서 잘해보자고요. 네!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게요. 둘 셋! 라잇썸! 지금까지 혜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rypt 예ético 스포츠 스포츠